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봉덕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죠. 봉덕이가 어떻게 누명을 벗게 될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도둑을 알아보는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봉덕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봉덕이는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금강산 구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봉덕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품품이 돈을 모았어요. 그리하여 몇 년 만에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봉덕이는 괴나리 부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금강산까지는 몇 날 며칠이 걸리는 먼 한 번 길이었어요. 하지만 봉덕이는 금강산 구경을 간다는 설레임이 힘든 줄 모르고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봉덕이가 금강산 입구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어요. 금강산 입구에는 술이나 밥을 팔고 나그네를 재워주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봉덕이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주막에는 여러 나그네가 함께 묵을 수 있는 큰 방이 하나 있었고 두어명이 사는 작은 방이 몇 개 있었어요. 그날 밤 주막에 큰 방을 차지한 것은 서울 양반내였습니다. 서울에서 행사께나 한다는 양반답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막에 찾아 든 것입니다. 봉덕이는 저녁을 먹고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작은 방에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먹물로 물들인 옷을 입은 스님이었어요. 봉덕이는 스님과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쯤 되었을까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시장 골목처럼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인기척도 없이 봉덕이가 잠든 방에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네 이놈 냉큼 일어나거라 이렇게 소리치며 험상굳게 생긴 사내가 방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내는 다짜고짜 봉덕이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나쁜놈 감히 우린 아리의 돈을 훔쳐? 사내는 눈을 부릅뜨며 봉덕이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어요. 봉덕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사람을 깨워 도둑으로 몰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나는 간밤에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다고요. 봉덕이가 항의하자 사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차하면 한 대 칠 기세였지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혼나기 전에 어서 돈을 내놔. 참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정 의심스러우면 보쯤을 풀어보세요. 봉덕이는 이렇게 말하며 머리맡에 있는 보쯤을 집어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보쯤을 받으며 엄포를 놓았어요. 이, 이놈이 끝까지 시침을 때에 보쯤에서 나리가 잃어버린 돈꾸러미만 나와봐라. 헝구멍을 내어줄 테니. 사내가 보쯤을 풀었습니다. 순간 봉덕이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보쯤 안에 돈꾸러미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이래도 아니라고 시침이를 떼겠느냐. 사내는 무쇠같은 주먹으로 봉덕이의 뺨을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봉덕이를 밖으로 끌어내 서울 양반에게 데려갔지요. 나와리 도둑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놈이 나와리의 돈을 훔쳐갔습니다. 사내는 봉덕이를 꿇어 앉혀놓고 서울 양반에게 아뢰었어요. 봉덕이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도둑으로 몰리다니 분하고 원통하여 견딜 수가 없었지요. 봉덕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사람은 스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밤 스님과 한방에서 같이 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내가 들이닥쳤을 때는 곁에 있던 스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양반이 말했습니다. 돈을 찾았으니 다행이다. 저 도둑을 관가에 넘기고 우리는 금강산 구경을 가도록 하자. 그 순간 봉덕이가 말했습니다. 나와리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금강산 구경을 하러 먼 길을 달려온 낙은혜일 뿐 도둑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리의 돈을 훔쳐 제 보찜 속에 숨겨 놓아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나리, 저는 금강산 구경을 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돈을 품풍히 모아 이곳까지 왔는데 금강산을 코앞에 두고 관가로 끌려가야 하다니 너무나 원통합니다. 나리, 저를 관가에 넘기는 것을 하루만 연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봉덕이는 서울 양반에게 금강산 구경을 시켜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양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 녀석이 아까부터 자꾸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금강산 명경대에 몸을 비추어 보게 할까? 명경대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낸다는 바위가 아닌가.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그 앞에 서면 온몸을 비춰주지만 도둑같은 악한 사람이 서면 모습을 비춰주지 않는다니 말이야. 서울 양반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평생의 소원이라니 내가 들어줘야지. 서울 양반은 큰 선심을 쓰는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내를 불러 귓속말로 소군댔지요. 네가 따라다니며 금강산을 구경시켜 주어라. 그리고 저 녀석을 명경대 앞에 세우는 것 잊지 말고. 아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려낸다는 그 바위 말입니까? 그래 명경대 앞에 세워놓으면 저 녀석이 진짜 도둑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봉덕이는 서울 양반 일행에 끼어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봉덕이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일행은 내근강 백천동 고란으로 들어섰어요. 이곳에는 거울같이 생긴 큰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봉덕이를 따라다니던 사내가 말했어요. 어때 굉장한 바위지? 이 바위가 바로 명경대다. 사내는 봉덕이를 명경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봉덕이는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요. 에구머니 이게 뭐야? 바위 안에 누가 서 있네? 봉덕이는 눈을 부릅뜨고 바위를 쳐다보았습니다. 바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바위는 거울처럼 봉덕이의 몸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억울하다고 하더니 나리의 돈을 훔친 도둑이 아니야.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명경대 앞으로 가까이 다가섰어요. 봉덕이는 그 사람을 보고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스님! 그는 바로 봉덕이와 한방에서 같이 잤던 스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주먹집에서 저와 함께 있던 스님이에요. 제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것은 이분이 알고 있다고요. 봉덕이는 누명을 벗게 되었다며 기쁜 얼굴로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사내는 스님을 노려보았어요. 봉덕이가 범인이 아니라면 의심가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지요. 스님은 명경대 앞에 서서 바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바위를 쳐다보았어요. 바위에는 스님의 모습이 전혀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음... 저 사람이 나리의 돈을 훔친 범인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내는 품속에서 붉고 굵은 오랏줄을 꺼냈습니다. 꼼짝 마라! 니놈이 우리 나리의 돈을 훔친 도둑이지! 사내는 스님을 오랏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스님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다니! 뻔뻔스럽구나!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민다다니! 바로 니놈이 그렇구나! 너는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지 아느냐? 도둑을 알아보는 바위이다! 기지는 속여도 이 바위는 못 속인다! 사내는 서울 양반에게 진짜 범인을 잡았다고 말한 뒤 스님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관가에서는 스님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 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소문난 도둑이었어요. 서울 양반이 금강산 구경을 온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스님으로 변장하고 주막지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역에 큰 방에 숨어들어 서울 양반의 동꾸러미를 훔쳤는데 밖으로 도망치기도 전에 도둑 맞았다는 것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김에 동꾸러미를 봉덕이의 봇짐 속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명경대 덕에 도둑 누명을 벗은 봉덕이는 주막집에 묵으며 금강산을 실컷 구경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런 일이 있고부터 명경대는 세상에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찾아온 사람 중에 착하고 정직한 백성들은 명경대에 자기 얼굴을 비추며 즐거워했지만 지은 죄가 많은 벼슬아치나 양반들은 명경대 근처에 얼신도 못했다고 합니다. 명경대 덕에 도둑이의 봉덕이의 봉덕이의 봉덕입니다. 명경대 덕에 도둑이의 봉덕이의 봉덕으로 부 loi 아멘